이번 강의에서는 레이저를 만들어주고 키를 누르면 레이저가 발사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저를 발사시키기 위해 인풋 시스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플레이어 인풋 컴포넌트에 있는 액션을 선택해서 설정 창을 열어줍니다. 앞서 강의에서 이동키를 만들었었고 이번에는 레이저를 발사하는 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왼쪽 액션 맵에 플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액션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추가합니다. 생성한 액션은 슛이라 정하겠습니다. 아래 바인딩을 선택하고 패스에 키를 등록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키는 리슨 버튼을 클릭한 다음 대기 상태가 되면 해당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스페이스 키를 등록하겠습니다. 추가로 키를 더 등록하겠습니다. 슛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에드 바인딩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키 중 하나를 누르면 레이저가 나갈 수 있게 설정하겠습니다. 키 입력 지연 시간에 따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슛을 선택하고 오른쪽 설정에서 인트랙션이 있는데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몇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이 중 탭을 선택하겠습니다. 키 입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일반적인 키 입력에서는 이 설정을 안 해도 되지만 해당 설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따로 코드를 작성하여 입력에 따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다양한 키 방식에 따른 설정을 해야 한다면 이 설정을 통해 제어하면 됩니다. 우선 이런 설정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액션 타입은 버튼에서 value로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레이저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있던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11번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하이어라키 창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아래 쭉 내려서 79번 이미지도 등록합니다. 이 두 개의 이미지를 레이저로 사용하겠습니다. 확대해서 확인해 보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게 맞춰주겠습니다. 79번 이미지를 선택하고 트랜스폼의 스케일의 Y 값을 2로 변경하여 크기를 맞춰줍니다. 11번을 플레이어 레이저로 79번을 에너미 레이저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레이저를 이동시켜야 함으로 컴포넌트에 추가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Rigid Body 2D를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그래피티 스케일 값은 0으로 설정하고 프리즈 로테이션에 체크합니다. 충돌을 담당할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Box Collider 2D를 추가합니다. 이 콜라이더는 충돌을 감지하는 매우 중요한 컴포넌트입니다. 콜라이더의 영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통 오브젝트의 크기만큼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Edit Collider에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초록색으로 테두리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이 충돌을 감지하는 영역입니다. 자세히 보면 각 지점에 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동시켜 레이저의 크기에 맞게 설정합니다. 에너미 레이저도 동일하게 콜라이더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완료되었다면 Prefab 폴더에 Prefab으로 만들어 추가합니다. Prefab으로 만들었다면 하이어라키 창이 있던 오브젝트는 제거합니다. 레이저가 이동할 수 있게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레이저라고 정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인스펙트에서 설정할 수 있게 퍼블릭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로 설정해도 됩니다. 벡터2의 변수 다이렉션을 작성하고 위 방향인 벡터2의 업으로 초기화합니다. 에너미 레이저는 아랫 방향이기 때문에 인스펙트에서 이 값을 변경할 것입니다. 블룹 변수 스피드를 작성하고 15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이 변수는 레이저의 이동속도입니다. 리지드바디 2D에 접근해야 하니 해당 변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게임 시작시 리지드바디 2D에 접근할 수 있게 설정하고 레이저가 이동할 수 있게 리니얼 벨러시티에 해당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속도를 곱해줍니다. 항해를 위해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레이저 프리팹 두 개를 선택하고 레이저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플레이어 레이저는 위로 이동해야 하니 Y값은 1이 되고 에너미 레이저는 아래로 이동해야 하니 Y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각 프리팹을 하이어라키 창에 등록하고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해당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방향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으니 키를 입력하면 레이저가 나갈 수 있게 설정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먼저 테스트를 해야 하니 레이저를 등록할 수 있게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하고 게임 오브젝트의 변수 레이저를 작성합니다. 키를 누르면 레이저가 무한정 발사되는 것을 제어해야 하니 플룹 변수 Fire Delay를 작성하고 0.3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받아줄 플룹 변수 Fire Timer를 작성합니다. 키를 눌렀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 불 변수 Trigger Pool을 작성하고 False로 초기화합니다. 코드 맨 아래로 이동하여 거기서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인풋 시스템 설정에서 액션에서 설정한 이름이 Shoot이었으므로 이를 적용시킬 On Shoot 함수를 작성합니다. 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함수가 호출되게 됩니다. 그럼 Trigger Pool 변수 값을 True로 변경합니다. 키를 눌렀을 때 레이저가 발사되어야 하니 Shoot 함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함수가 호출되면 Fire Timer 변수에 Fire Delay 값을 전달합니다. 레이저를 생성해야 하니 Game Object 지역 변수 Laser OBJ를 작성하고 Instant 8 함수를 호출하고 인자 값으로 레이저를 작성합니다. 이 Instant 8 함수는 오브젝트를 게임상에 생성하고 배치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 상에 계속 쌓이게 되어 성능상 문제를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호출해야 하니 Update 함수로 이동하겠습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전달받은 Fire Timer 값이 0보다 크다면 Time의 Delta Time을 빼서 값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실행되지 않게 Return을 작성하여 빠져나가게 합니다. 다시 조건문을 작성하고 키를 눌렀다면 Trigger 풀 값이 True이기 때문에 다시 Pulse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게 Shoot 함수를 호출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레이저 오브젝트를 등록해야 하니 Prefab 폴더로 이동하여 PlayerRaserPrefab을 드래그하여 등록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키를 누르게 되면 레이저가 생성되고 위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저를 발사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